경기도 교육 현장의 뉴스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는 렐스쿨 앵커 임평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톡 괜찮아요? 나 혼자 박수 치니? 렐스쿨 경기도 구석구석 학교를 쫓아다니면서 발빠르게 교육 현장의 모습을 아주 날것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는 렐스쿨 문의 활짝 열렸습니다. 제가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전해 드리는데요. 어떤 걸 전해 드리냐?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우리 아이 학교 보내고 궁금한 거 너무 많으시죠? 등하교는 잘하고 있는지 우리 등하교 계열의 뭐 위험요소들은 없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급식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말이죠. 방과 후에 우리 아이 땡땡 치는 거 아니야? 이런 거 궁금한 것들. 체험학습은 우리 학교가 잘 되고 있는가? 이런 거 분명히 궁금하실 거예요. 제가 MC인평순이 발빠르게 생방송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. 렐스쿨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. 아! 이번에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. 이 방송을 보시면서 유튜브에 아주 신선하고 아주 재미있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레드벨벳의 앨범을 선물로 드립니다. 이게 앨범이래요. 우와 신기하죠? 옛날에 CD 이렇게 안 나오고요. USB의 음원과 사진들을 담았다고 합니다. 레드벨벳. 이번에 북한 갔다 왔잖아요. 북한 가서 공연도 멋지게 하고. 빨간 맛 궁금해 허니. 이거 배드보이. 꼭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레드벨벳 이 앨범을 왜 드리냐? 레드벨벳 경기도 교육청 홍보대사라고 합니다. 레알스쿨도 많이 살아계시고요. 저희 MC인평순도 많이 살아계시고 레드벨벳도 홍보대사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레알스쿨에서 본방에서 라이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레알스쿨 지금부터 출발합니다. 빡빡!